안녕하세요 카카오토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움직이는 자동차 브랜드 포드 링컨 11월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대비 포드는 비슷하고 링컨은 살짝 좋아졌습니다 포드 링컨 역시 19년식 모델이 완판되기 전에 구매를 생각하신 소비자분들은 바로 구매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을 기다리시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완판이 되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입차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19년식을 잡고 국산차는 12월 초에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기차 떠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포드 링컨 구매를 원하시는 소비자님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토 홈페이지에 견적 요청을 하시면 빠른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카카오토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니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카페 다 나옵니다 그리고 2020 포드 익스플로러와 링컨의 에비에이터 출시 현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수입차, 국산차 연말 핫딜 영상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드 익스플로러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현재 출고를 시작했습니다 출고를 시작했고 1차 물량은 사전 계약하신 분들에게 인도가 되었으며 2차 물량은 18일 입학 예정이며 12월에는 3차 물량이 들어오는데 지금 계약을 하시게 되면 12월이나 20년 1월 초에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드 익스플로러 2020 정보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하신 분은 위에 추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현재 2.3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모델이 나옵니다 2.3 같은 경우는 5,9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7,370입니다 보시면 제가 재원하고 그 다음에 옵션표하고 아주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프로모션은 현재 보시게 되면 신차라 프로모션이 없지만 그래도 섭섭하니까 시크릿 할인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포드 머스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머슬카죠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마지막 질주를 머스탱을 타고 하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머스탱을 보시게 되면 4,700에서 GT 6,890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매별 차종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400에서 600만원입니다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리스하고 장기렌트 이용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렌트 리스 가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이 약간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스플로러 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 리스 62만 4천원 장기렌트 75만 8천원 머스탱 리스 48만원 장기렌트 67만원 그리고 링컨 엠케이지 리스 53만원 장기렌트 75만원 노틸러스 54만원 장기렌트 76만원입니다 이어서 링컨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미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는데 미국에서 현재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옵션 엄청난 녀석입니다 20년 초에 한국에서 출시를 하며 현재 사전 예약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제가 영상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7천에서 8천만원대 초중반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전 계약 중에 있어서 시크릿 할인으로 해놨습니다 링컨 엠케이지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엠케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12%에서 15%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600A는 5,100만원 선 300A는 4,800만원 선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600에서 710만원 5종 세트 300A 같은 경우는 800에서 9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링컨 컨티넨탈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럭셔리카입니다 할인율을 보게 되면 15%에서 18%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략 한 6,700에서 7,400만원 선이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1250에서 1450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링컨 노틸러스 프로모션을 보겠습니다 링컨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모델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300에서 5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MKC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입니다 15%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략 한 4,500만원 선이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600에서 7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지금까지 코드링컨 11월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아주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랜드로바, 제규어, 마세라티 폭풍 할인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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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us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